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한 다음에 결제까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제 받은 걸로 끝나고 넘기는 게 되는데 그 사이에 결제, 이걸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 내려다 오니까 그럼 그 서류대로 명령을 서류로 내려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던 박대령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사단에서는. 모든 합법적 명령은 공문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화로 구두로 하는 것부터가 부당갭이라도 낀 거고 이게 용산진무실로 보고서 간답들이 된 거잖아요. 보니까 임성근이 들어있네. 내 부안대, 내 동진대, MB 때부터 내 측근인데 저는 김태호가 났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임성균도 로비를 했을 수 있죠. 비서가 안보차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문성균 정권에 충성하고 있는데 나를 음해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구명활동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박정원 대령이 잘 대응하니까 또 신혼식이라도 이런 사람 나서서 또 무슨 정치인이다. 또 배우가 있다. 북한이 좋아. 정말 너무너무 저지. 그러면 군대 내에서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국민을 지키려고 군대를 간 사람들이 북한군하고 교전하다가 북한을 지키다가도 아니고 내부에서 말도 안 되는 구타로 심지어 부당한 지시로 심지어 사단장 폼나게 하려다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개흥식 가서 그래서 단원들 엄청 포기하면 쓰러지는 그런 행태처럼 그러다가 사람이 죽기까지 했는데 그것을 은폐로 하면 그걸 밝혀내면 북한이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대한민국 군인들을 죽이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주적이 북한에나 주적이 간부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간부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북한 앞에 남한을 이태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국군에 충성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멀쩡한 우리 병사가 죽었는데 구탈당해서 죽고 부당한 지시로 죽고 성추행당해서 죽고 이런 상황인데 그걸 다 은폐버리면 누가 군대에 갈라 그럴 거면 누가 나라에 충성하겠습니까? 지금 부모님들 엄청 들끓지 않겠어요? 이런 놈들 어딨냐? 그러니까요. 이게 제도까지 바꿔놨는데 민간 경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걸 이첩하는 해병대에서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단이 났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집단학명이라고 그냥 학명도 아니고 집단학명이고 그러니까 집단학명 수계가 되고 박대령이 그리고 실제 이첩 지금 보고서 막 아니 이첩한 서류 강제로 회수하고 있고 회수했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전 과정이 여러분 잘 보시면 저희들 말고 이때 공수처가 나서야 돼 진짜 실초등 공수처 명예 이게 지금 사단장 비서관 다 개입됐잖아요. 장관까지 딱 공수처 수사를 저희도 고발할 건데 지금 김병주 의원도 고발한다고 오마이티비 나와서 공수처가 지금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고 사기도 떨어져 있는데 이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에 딱 좋아요. 청와대 비서관. 그리고 수사도 어렵지도 않아요. 다 관련된다 부르고 그 시간대별로 행위를 딱딱딱 짜면 이미 그 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를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맞다. 이 군인 장군 기소해야 되는 사건 맞다. 공수처가 기소해야 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수사를 기소를 방해한 자들이 있다. 짚고 나면 저런 기소하면 돼요. 공수처가. 그런데 공수처가 되나 못하면 특검가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례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위헌이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탄핵사야입니다. 대통령이 나섰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게 김태효가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의 이슈면. 그래요? 우리 그렇게 큰 이슈인데 김태효가 뒤에 안보실장 들고 대통령이 있는데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해버린다? 경찰서가 있는 서류를 회수하고 집단학명으로 입건하고. 왜냐하면 이건 결국 이슈가 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고속도로 게이트처럼. 대통령 부부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고도 안 하고 했다? 어제 MBC 때 보면 이준석 당대표가 전당대표가 나오거든요. 이건 자기가 대선 캠프에서 단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대요. 양섭연 찍고 홍천호라는 공약은 있었지만 강상면으로 하는 노선 변경은 단 한 번 나온 적이 없대요. 인수위 때 벌어진 일이라고 이준석 대표가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입바른 소리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온희룡이 마음대로 했다? 내가 아는 우리가 아는 윤석열은 자기 영역을 침해하는 것을 용납을 안 한대요. 권력이든 자기의 직무의 영역이든 간에 절대 그럴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윤석열한테 보고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큰 사단이 나는 사건인데 뻔히. 그래서 이번에 해병대수사 외압 의혹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저는 김태호가 보고했거나 아니면 보고하니까 지시를 했거나 그래 군 기강 차원에서 김태호 실장 차장 말이 맞을 테니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발본색을 해버려. 이런 식으로 지시를.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죠. 어떻게 열심히 수사한 수사단장을 한 사람도 항명 수계라는 건 수사단 전체가 항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피바람을 불러일기겠다는 거잖아요. 군대 내에서 지금 옛날 같으면. 대통령 실 차원이 아니라 윗선에 보고가 돼서 윗선이 알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네. 아까 한동훈이가 온세훈을 가명해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가명한 조건에서 온세훈을 가석방으로 석방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가석방은 지금 진행 중인 임기를, 현기를 60%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일단 먼저 가명을 시켜놨고요. 가석방 시키려고. 두 번째 직전에 현기를 갖다 붙여서 현기를 분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60%가 넘은 거예요. 그래서 가석방 심사인회가 탈락했는데 한 번 더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냄새가 나잖아요. 이거 한동훈이 혼자 주도했을까요? 지금 윤석열 정권으로 완전히 이명박이 장악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이 이명박이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명박을 총리로 임명할 수도 있다. 아니면 이재용을 총리로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앰비계 입장에서는 아픈 손가락이 누구예요? 이명박 때 가장 나쁜 짓을 앞장서한 게 온세훈인데 계속 유죄선거 나와서 지금 징역은 앞으로 길게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풀어달라 날리 폈겠죠. 우리가 윤석열 너를 도와줄 테니까 이동관, 이재호, 김홍일, 전부 다 이명박 라인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도와줄 테니까 대신에 너희들 또 우리 다 사면 시켜줘. 우리 다 사면 시켜줬잖아요. 저번에. 그런데 온세훈이 사면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온세훈이 실형 선고받은 지 1년밖에 안 된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면을 못 시켜준 거예요. 앰비계에서 난리 낫겠죠. 빨리 시켜줘. 빨리 시켜줘. 그러니까 그러면 가석방 때, 8월 가석방 때 해주겠다. 약속했을 것 같아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석방 대상이 안 되는데 다른 사건의 형기를 합쳐다가 저희가 분식 회계는 들어봤는데 분식 가석방 이번에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은 출소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뉴스버스에 보도가 잘 나와 있거든요. 검찰 전문 탐사잖아요. 이거 여러분 주목해 낼 사건인데 저희들의 감으로는요. 고속도로 게이트하고 공지구에서 수사방위하고 기소방위하고 피고인 바깥치기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번 해병대 사건의 불법 부당에 개입한 거하고 온세훈이를 불법적으로 가석방으로 풀어준 거 이 4개는요. 지금이라도 야당의 만만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세호로 인용될 가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관들이 보기에 위법위원적인 요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언론이 이 4가지 사건은 정말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후쿠시마 어르신 방류 같은 경우는 통치행위다. 명백한 불법은 없다. 과학적 논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국민들의 정서는 매우 격앙되고 반대를 하지만 그걸로 바로 탄핵이 되기 쉽지는 않은 게 있어요. 이때 참사 때 인용되어야 했지만 기각된 것처럼 직접적인 불법 부당 행위에 책임이 없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나 평균 공무원에 보다 한참 못 미쳤던 거라면 사실 사퇴했어야 했는데 사퇴도 안 한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젠버리 참사까지 난 거죠. 행안부 장관이. 이건 별도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후쿠시마 어르신 방류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은요. 직접적으로 인수위 시절에 갑자기 55%가 휘었어요. 그다음에 공지군은 대통령 취지에 수사관을 아예 불러다가 압박을 했어요. 회의를 했고. 그다음부터 진짜 수사가 안 돼요. 그러더니 윤석열, 김건희, 최원순, 김성규는 싹 빼놓고 공무원 3명만 지금 기소국인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무원을 7일 만에 승진을 시켰어요. 안모 국장, 전진선이하고 군수 되자마자 싹. 그다음에 이번에 해병대. 이건 대통령실이 어떻게든 개방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이거 얘기를 좀 더 아주 심각한 사건이다 여러분. 딱 걸렸다. 제가 보기에는 권력에 취해서요.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검경을 장악했다는 자신감이 너무 지나쳐서 이번에 온희룡 가석방 불법까지. 원세훈? 죄송합니다. 원세훈이나 온희룡이나 다 하도 애를 받아서. 그러니까 권력에 취하고 검경이 장악됐고 언론까지 장악했잖아요. 그다음에 이동환 통해서 완전히 공영방송관이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선 전에 이재명하고 송영길 구조정장 청구해서 정치공작하고 그럼 총선 때도 해볼 만하다. 이 판단을 한 겁니다. 김용이 무죄 선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유동규의 진술이 번번이 바뀌고 재판부에서 지적받고 있으니까 진술의 신뢰성이. 그러면 김용이 무죄가 안 되면 대장동으로는 이재명을 못 엮어요. 그러니까 백현동이나 대북 사건으로 지금 몰아가잖아요. 소환을 최소 두 번을 달라고 하고 구성장 청구할 거예요. 이문영 검사대학 있잖아요. 수사관이나 사냥이다. 죽을 때까지 한다. 이렇게 해서 총선 때 사냥 영장이 기각돼도 데미지는 맺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놈들. 열어보니까 진짜 당장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단 하나도 전보리 사태처럼 평범한 사건 하나 평범한 행사 하나 진행을 못하는 정권이에요. 왜? 모든 정권 수뇌부가 야당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문재인 정부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만 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총선 때 그나마 야당 압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권력에 취해서 이 정권이 나쁜 짓을 하는 거 드러나는 건 다 막아내고 막고 권한남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저는 진짜 장담하는데 다 밝혀집니다. 아마 본인들이 지금 피비린내를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해병대 수사단 학명으로 집단학명 그다음에 수계로 이게 피비린내 일으키는 거잖아요. 옛날 권력으로 치면. 숙청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던 자들이 모두 피비린내 나는 처단을 당할 겁니다. 민중의 이름으로 역사의 이름으로. 다만 옛날처럼 위혈처단은 아니지만 법에 의한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겁니다. 진단을 당할 것이다. 알겠습니다.